뭐 사왔어요? 오바라이스랑 오 부진작이랑 이거 귀여워 추워 추우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부진작이 이거 언제 되죠? 아 왜요? 매워온 게 졸라구요? 아니 위험하다 후실가방으로 줬어요? 아니 아니요 뭐지? 위험하니까요 쉬고 있으세요 후실가방가 맞아요 여러분 대박은 몰라요? 아 나 진짜 걸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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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미안한 말 있는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아니요? 음식물 쓰레기 다음 날 들고 와도 돼요 혹시? 제가 들고 가라는 거죠? 진짜 진짜 죽하다 아 지덕해 지덕해 오 이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우와 참 네 이야 억텐하지 마세요 진짜 맛있게 배운 것 같거든요 오늘 한 귀도 안 먹어가지고 하나씩만 사도 돼요? 안되는데요? 사볼게요 안된다고요 안된다니까요 안된다는데 왜 물어보는가 입술을 왜 이렇게 빨랐지 쥐잡아 먹었나 보다 하하하하 왜 저래 자 이 섬세한 안먹었어요 음 재영님 진짜 잘 땡김 어디요? 네? 있던데요 안보이네요 안보이네요 상상채팅 왔어요 솔직히 재영님 잘생긴건 아니고 7의 남자인 7의 남자 7의 여자 7의 여자요? 10 중에 7이 제일 인기가 많아 왜냐하면 만만하거든 8 이상이면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어 음 그래서 내가 한 8 정도 정도 되는구나 본인이? 네 솔직히 몇 점 같은데? 한 2점? 나는 몇 점? 솔직히 솔직히 말해도 돼 5점 5점? 네 근데 왜 맞나요? 5점인데 저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때 네 7점은 아니고 네 한 2점? 딱 이 정도 같아요 정답 9점 아님 한 몇 점인데 아 아 아 요즘 흘렸어요 내일 봉사하러 가잖아요 그쵸? 네 얼굴도 이쁘는데 왜 저래 얼굴도 이쁜데 마음질까지 안 오네 그쵸? 아 잘 먹네요 보기 좋네요 형 근데 뭐 데워요? 무섭네 왜 쌩꺼만 데워요? 데워서 줄게요 잠 못 입고 왔네요 네 그러니까 춥죠 개 추웠어요 날씨가 완전 춥더라고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? 네 반스 입었죠? 네 그럼 또 반스로 다녀요? 반스 입었어요? 응 오정짜리 남자 전자레인지 데피는 별로다 아까 맛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진짜 맛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응 아 아 아니 먹을듯 잠시만요 이참에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렸던 게 좀 남아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보내야겠습니다 에헴 이참에 다 보내버려야지 서윤이 혹시 집에 물티슈 있어요? 네 하나만 주실래요? 네 제가 또 혼자 사는 자취생이다 보니 로나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거에요 진짜 지극하다 왜요? 아 지극해 이거 왜 쓰는 줄 알아요? 왜요? 휴대폰 닭달라가지고 인식이 안 돼서요 그럼 사요 근데 저는 뭔 줄 알아요? 뭐요? 박살이 나서 아예 안켜줘야지 사요 센세 개트린가봐요 히히팬 쓰는거 왜 이리 웃기적이키키 지독해 이거 돌리는 방법 알아요? 어 점 떨어졌어요? 아니요 지독 1일자때부터 점 떨어지면 곤란한데 지독받아지요? 그러면 고장날때까지 써요 고장날때까지요? 쓰지말라고 했을거에요 아예 안켜지면 이제 바꿀거에요 문자가 안받으면 바꿀거에요 카톡 아니에요? 카톡 빠르지? 지독하다 어깨 좀 눌러줄까요? 여기 이런데 좀 풀어주면 좋잖아요 여기 괜찮아요? 네 편하죠? 내가 손맛이 좋거든요 내가 손맛이 좋거든요 아악 뭐야 이거 아파 서방님 앞에서 소리를 아파요 서방님 앞에서 소리를 욕하고 이런거 멀쎄 안내줘요 내가 언제 욕겠어요 아 진짜 암나 별로 못팠나 이거 서방님 하와이 가봤어요 하와이 저는 하와이 가봤어요. 어쩌라고요. 누구랑 가요? 저 여기랑 가는데요. 윤종이랑. 거짓말 좀 하지 마요. 진짜예요. 아니 팀에서 보내줬어요. 팀원에서 보내줬어요. 그거 사진 다 있어요. 이거 솔직히 팀원때 다 알았 사람들. 하와이를 내가 무슨 돈으로 가보겠어요. 야 서윤아 변구도 맨날 팀원들이랑 갔다 한다. 아 진짜 맨날 팀원들이랑 갔다 왔는데? 무슨 소리예요. 진짜 팀원이랑 갔다 왔는데. 팀원방패가 아니라 진짜 갔다니까. 근데 나 이런 말 한마디 해도 되나? 삼성은 해외여행 간적 없을텐데. 시끄러워 죽겠네. 아 왜요? 아 진짜. 거질러 죽겠네 진짜. 아니. 왜요? 네. 럭키 햄미. 럭스 마네임. 발바닥 찍었어요. 네. 아 보지 마요. 아 진짜 피곤해요. 다녀올게요. 네. 지금 당장? 네. 지금 당장? 네. 지금 당장? 네. 지금 당장? 지금 당장? 지금 당장? 진짜 왜요? 발로 까는데요? 진짜 안 깔 수가 없어요. 지금 당장? 지금 당장? 왜 이렇게? 응? 어디? 어디 가니? 나를? 하하하하 하지마요. 하하하하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